음악 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연설 최근에 한참 진행 중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대통령 연설을 안 듣는다면 그것이 안 듣는 국민의 잘못이겠습니까? 대통령 연설이 문제겠습니까? 네 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물음을 안고 오늘 북포럼 361회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저자 만남 생방송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저자님을 살짝 뵙는데요 진중한 코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소리 질러주십시오 먼저 저자님 소개에 앞서 저와 함께 본 방송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할 MC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책만 보는 바보 김PD 김영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좋은 말이었죠? 네 좋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야생작가 오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해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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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아요 본 거 좋아요 네 좋아요 저자님 기억해 주세요 저거 네 MC즌이 한 분 더 계셨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세 명이 꾸려가게 됐고요 이제 오늘 그러면 오늘 주인공 저자님 모실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예 프로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준 대통령 때에는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연설비서관으로 총 8년을 연설문 관련해서 합성하신 대로 재직하셨고요 멜티미디어 출판 기획자이시고 김우준 전 회장과 효성 조성래 회장이 이제 정경연 회장님이셨을 때 스피치라이터를 하셨고요 배우중권 케이지그룹에서도 계셨고 아 저 이 부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강웅도다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청정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 이런 자리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청와대에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첫 순방을 갔었어요 근데 순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비행기가 이제 서울공항에 딱 안착을 하니까 바퀴가 딱 닿으니까 그 이제 대통령 전용기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수행원과 기자들만 타 있는데 일제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 박수를 치자니 이게 좀 저는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고 근데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그 이제 같이 나도 이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박수를 못 쳤어요 쑥스러워서요? 오늘 딱 그 기분이에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앞으로 좀 이런 데 나도 좀 와야 되겠구나 하는데 막상 지금은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기가 좀 어색하고 쑥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강원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 던지기 연습을 한 거예요 앞으로 공도 많이 좀 던져주시고 박수도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인트로 질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보니까 책도 벌써 많이 36세를 찍었더라고요 36세 36세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쇳수가 많은 건요 요즘 출판사에서 쇳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씩 해서 여러 번 찍어요 쇳수에게 놀랄 일은 아니고요 재미 좀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 출판사에 온 게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전 직장에서 다닐 때 연봉에 이 책 인세로 버는 돈이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직장에 엄청 많이 모셨구나 아니에요 전 직장 아주 평범한 직장인데 그리고 쓰게 된 건 사실은 출판사에 1년 10개월 전에 온 거는 그때가 50세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니고 몇 년은 더 임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해봤자 한 2, 3년 더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일찍 나가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를 하자 뭘 할까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글과 관련된 일밖에 할 일이 없어서 출판사에 갔어요 출판사 가기 전에 한겨레 문화센터 가서 6주간 편집 교육을 받고 연설 비서관 하신 분도 편집 교육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걸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교정 교육을 받았어요 6주간 근데 가보니까 교정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 일이 그냥 기획하는 거라 어쨌든 6주를 받고 갔는데 3권을 책을 편집을 했어요 다른 분들 책을 3권을 편집을 하고 그러면서 책을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출판사를 밖에서만 봤지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쉽게 낼 수 있구나 그래서 책에 대한 막연한 그런 거가 좀 무너졌고요 그러던 차에 페이스북을 우리 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게 된 거예요? 출판 편집자는 그걸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정보도 거기서 얻기 때문에 반드시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청와대에 계셨던 분인데 그런 얘기 페이스북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뭐 마대 청소하라고 그러고 다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휴일 시간에 길게 얘기한다고 회의 끝나고 부르더라고요 여직원분이 길게 얘기한다고요? 짧게 얘기하라고요 회의 때 발표를 짧게 하라고요 거기에는 뭐 증가내고 같은 것도 별로 없나 보죠? 아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나이 먹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동료들은 되게 그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사장이 왜 저런 사람을 너무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책을 세 번을 편집을 하고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처음으로 제 글을 써봤어요 제 이름을 걸고 그 뒤에 한 20몇 년 글을 썼는데 다 남의 글을 썼죠 그렇군요 제 글을 처음 썼는데 좋아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가 많을 때는 400개도 나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게 처음에는 지하철에 관련된 얘기로 쭉 썼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그냥 매일 지하철을 타니까 계속 소재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소재는 와이프한테 대한 혼난 얘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술을 계속 먹으니까 와이프한테 매일 혼나거든요 이게 소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얘기 하루에 몇 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뭐 두 개씩도 저녁 때 혼나고 아침에서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인기였어요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 혼나는 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하면서 내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책을 쓰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임기 3년 차 때 당신이 경험한 걸 당신은 남들이 경험 못하는 걸 했는데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특권을 누린 거다 특혜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공유를 해라 책을 쓰고 강연도 하고 해라 근데 이제 재임 중에는 그걸 할 수 없었고요 게을러서 그 이후에도 계속 못하다가 그 즈음에 책을 써야 되겠다 즈음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대통령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대통령님이 쓰라고도 하셨지 그래서 내 글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전혀 그 전에 메모를 해놓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두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그냥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밤 2시, 3시까지 쓰다가 또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서 쓰고 그리고 쓰면서 두 분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게 두 분도 안 계신데 두 분과 옛날에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정신없이 써서 한 두 달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권을 쓰신 말씀하실 때도 표정이 여기 현장에서 뵈니까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더 내용을 진전하기 전에 본 방송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두 대통령님에 대한 글쓰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전혀 뭐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나 이념을 초월해서 관점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셨는데 그 계기라든지 그때 발탁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 그 비서관, 이제 비서관이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이 계시고 그 밑에가 쭉 비서관들이 포진했는데 비서관 많아요 많고 이제 회사로 친 부장 같은 사람들을 자기 분야를 이렇게 하나씩 맡고 있는데 연설비서관은 대통령 직속이에요 중간에 그 수석도 없고 비서실장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굉장히 겁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겁나죠 사실은 이제 행정관으로 있을 때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는 고도원 비서관님 아래의 행정관, 그러니까 부서원이죠 부서원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시작하고 처음에는 윤태영 실장님이죠 나중에 부서실장 하시고 대변인도 하셨던 그분이 초대 연설비서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대변인으로 얼마 있다가 바로 가시게 돼서 제가 이제 행정관에서 비서관을 하게 됐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게 행정관은 그래도 위에 하나 비서관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정말 연설비서관 자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사람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쳐박혀서 매일 연설문만 쓰고 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 혼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냥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 연설문 없거든요 계속 고치시니까 고치시는 과정이 계속 혼내는 과정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처음에 딱 올렸는데 오케이 이대로 하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계속 고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시거든요 어떻게 견디셨는지 계속 술을 먹었죠 술이요? 매일 밤 아니 월 웬정신에는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아직 많다던가 그렇진 않나요?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직업은? 그건 공무원 월급으로 받으니까요 공무원 급에 맞춰서 받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적지 않죠 적지는 않은데 어쨌든 남들이 보면 연설비서관을 했다고 그러면 글을 잘 쓰거나 무슨 생각이 많아서 대통령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니고요 글을 잘 쓰면 연설비서관은 할 수 없어요 오해네요 대통령 글을 써야지 지글을 쓰니까 아 맞다 맞다 네 또 생각이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시민 선배 같은 경우가 본인 생각이 있으신 분이죠 본인 주관이 있고 견해가 있잖아요 그런 분은 대통령 연서를 못 써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몇 번 대통령님께서 유시민 장관한테 한번 보여주라고 하신 적도 있고 한번 써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채택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고 글도 자기 문체가 없고 대통령의 문체와 어투와 생각을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는 복사만 하면 되는 거기에는 단 그런데 문제가 이제 성실해야죠 그리고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되고 술을 매일매일 마셔도 버틸 수 있는 체력 그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연설비서관 글쎄요 믿어지지 않는데 굉장히 똑똑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전혀 똑똑한 사람은 그 자리에 일단 앉아 있지도 않고요 글은 정말 엉덩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또 공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좋은 자리 많은데 그 자리에 와서 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잘 안 하려고 해도요 사실 많잖아요 그래도 글 내가 시키는 대로 쓸 사람이 되게 많은데 왜 저자님이 저자님이 채택이 되셨다고 아니 진짜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머리끌 들어가는 글에 보면은 뉴스를 보시면서 아 대통령의 언설문 같은 거 나도 쓸 수 있을 텐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럼 이런 일인지 모르셨었어요? 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그때는 이제 대우 그룹이 문을 닫고 해서 김우중 회장 모시다가 이제 있을 때인데 집에 그런데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이 TV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관심 있게 봤지 그전에 한 번도 대통령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6.15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가시던 날인가 14일이나 그럴 거예요 6월 14일 TV 생중계를 하는데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연설이에요 떠나는 연설 그런데 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회담에 임하겠다 그 말이 이렇게 딱 박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광고에 계속 나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갑자기 연설문을 옛날 김우중 회장님 연설 쓰던 그게 벌써 한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쓸 수 있는데 나도 저도 모르는 약간 권력지향적인 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하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뒤에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되게 마음이 짠했대요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데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정말 제가 그 아무 저기 없는데 그 후로 한 열흘인가 지나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할 생각 없나요 아니 연구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고도원 비서관은 제가 전혀 몰랐고요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추천을 했는데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추천을 하리라고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경험이 혹시 많으세요?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믿음을 믿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계속 나를 봐주시고 계시네요 어머나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잘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암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있거든요 아 조자님이요? 네 그래서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다른 생각 안 들고 이제 아 이게 술을 못 먹겠구나 이제 정말 그 생각만 들어요 더 이상 이제 술을 못 먹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치가 되셨어요? 하여튼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술 드시는데 그럼 아직도 드시고 계시고요? 아 근데 이제 몸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정신에 좀 문제가 없어서 계속 치매에 약간 증세가 있어서 네 지금 88일째 술을 안 먹었어요 와 88일째 의미 있는 숫자네요 88일째가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뭐 계속 가물가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고 책을 쓰느라고 근데 여러분 되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의외죠 다들 진지함을 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제가 이렇게 섭외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 혼자 막 진지함에 빠져서 아 조자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메시지를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흐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아까 권력지향 말씀하셨는데 전 이 부분이 좀 유심히 봤어요 이분이 아무리 그래도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셨거든요 아 거기 청와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들어가신 이유가 어 나중 훗날의 전개 대비 대비 이런 거를 노리시지 않으셨을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가면 여쭙겠습니다 아 전혀 그런 생각 없었고요 네 믿어줘요 왠지 근데 진짜 그 그냥 저는 월급쟁이 그냥 방문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이 막 좋고 그래서도 아니고 또 무슨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가 뭐 그런 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20 몇 년 동안 그냥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이 그냥 글 쓰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작가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간에도 사표도 냈었고요 청와대 냈었고요 청와대 냈었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3년차 때 정말 정말 힘들어서 네 사표내고 또 사표 수리됐습니까? 아니면 뭐 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과 이제 그 대통령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농맨 교통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원래 그 선생님을 하려고 대학교 때 교직을 했었어요 네 아 외교 아 교직을 했는데 그 정말 그때 선생님을 하려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그 자리도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 대통령님 선생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교직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걱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의외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구두로 사표가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그때 이제 이병환 비서실장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저 놈이 힘들어서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 뭐 병가를 좀 좀 주던지 아니면 다른 데를 좀 알아봐 줘라 자리를 네 학교 간다는 건 그냥 핑계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제가 그러게요 이렇게 챙겨주실 거라고는 생각하고 이런 분을 아 끝까지 모셔야지 네 사실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계속 모셔야지 네 근데 지금 잠깐만 중간에 말씀 하나 드리면은 연설문을 한 달에 몇 개 정도 쓰시길래 그렇게 힘들다 힘들다고 하세요? 우리 별로 몇 개 못 듣거든요 연설문이 연설문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일정이 하루에 한 두 개 정도씩 있어요 매일 매일 평균 한 두 개씩 있어요 많을 때는 세 개 근데 모든 대통령 일정에는 대통령이 말을 안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 가셔가지고 하우말도 않고 있다 오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설문 아니면 말씀 자료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에는 행사건 회의건 어디건가 그러면 연설문이나 또 말씀 자료도 저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하루에 두 개 정도니까 거기다 또 여사님 연설 근데 쓰는 사람은 연설 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관이 네 분밖에 없어요 총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이 중요한 연설은 비서관이 하고 행정관 네 분이 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 정치 분야 여사님과 사회 분야 이렇게 맡아 있으니까 행정관이 쓰는 거라고 해서 비서관이 안 보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군요 저희는 대국민 연설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작은 연설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지금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호기심이 가득할 것 같아요 이 자리 오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실 텐데 저는 미드에서 웨스트윙이나 이런 거 보면 대통령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혼자 앉아서 글만 쓰고 있는데 네 홈날 기회가 있다면 순방 갈 때 아 순방 갈 때 그러니까 연설 비서 골방을 벗어나는군요 연설 비서관실에서 반드시 한 명은 누군가 가요 그 순방인데 대통령 순방이 1년에 4번 5번 있거든요 보통 5번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정말 골방을 벗어나서 아 그때 느끼죠 야 내가 권력 가까운 데 있구나 현장 해외 가서도 그냥 무슨 여권 검사 같은 거 하고 바로 나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갈 때도 무슨 막 대통령이 대여를 갖춰가지고 서울공항까지 막 몬스톱으로 가잖아요 그 경호 속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시속 몇 킬로인가 있는데 그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호실이 이제 주관을 해서 경찰에다가 그거를 못 맞추게 하죠 그러니까 팔팔도로 같은데 올림픽도로 꽉 막힌 데도 경호 속도를 맞춰서 가요 다 비켜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갓길로 가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죠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주로 헬기를 많이 타시고 차를 가급적 안 타시려고 그랬어요 국민들 불편할까 봐 민폐지 그래서 신호를 다 잡아놔야잖아요 신호에 걸리면 안 되니까 서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갈 때 내가 정말 이런 청와대 근무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는 계속 글 쓰고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 만나는 시간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죠 왜 그러냐면 만나고 나면 숙제가 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설문을 써서 대통령을 만나면 숙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초안이고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연설문 같은 경우는 광복절경 축사 이런 것은 네 개 다섯 개 전혀 다른 주제의 연설문을 쓰게 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쓰셨다가 또 다른 생각나시면 다른 주제로 쓰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광복절경 축사 같은 경우는 한 거의 한 달 보름 그걸 대통령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은 광복절경 축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공부요? 공부는 대통령이 다 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하세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글로 정리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요 대통령님이 보통 회의를 하시면 한 두 시간 세 시간 하시거든요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 받아줬거든요 녹음도 하고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글로 만드는 과정이 그 보통 그거 한 번 하면 2, 3일은 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 대통령님이 그러시죠 끝날 때쯤 언제 되면 볼 수 있노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뭐 답변드리기가 가급적 빨리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자신은 없고 그럴 때 꼭 그 어떤 수석이나 비서실장께서 그러시죠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얄미는 신이 역할이죠? 얄미는 신이 어떻게 진짜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막 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세요 아시는군요 아시는군요 본인은 글을 써보셔서 알거든요 네 또 본인이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거 아시네요 그죠? 할 일이 많네요 그 분은 직접 직접 많이 쓰시니까 네 글쓰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죠 그렇게 말로 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말로 그대로 옮겨서 글이 되는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님은 언제 할 수 있나 그러면 오히려 얘기를 하면 그래 그때 보자 그러시는데 어 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5년 동안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네 하나는 그 정말 한 칼이 있으신 분이에요 직접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본인이 못 쓰는 분이 착 혼내고 막 다시 쓰라고 그러면 그거 오래 못합니다 네 근데 어쩔 때 보면 딱 쓰시는데 정말 아 이렇게 쓰라는 소리구나 그거를 직접 보여주세요 솔선수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나서는 아 내가 이렇게 못 써서 계속 그러시는 거구나 아 네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그 부분의 배려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계속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화가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나죠 아무리 대통령이었던 아 포도해도 너무하시네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날 국회 연설인데 제 책에도 썼지만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다음날 국회 연설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연설문이 이미 다 됐어요 네 그것도 뭐 보름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가까스로 만든 연설문인데 밤 10시 반에 부르시는 거예요 네 가니까 그 저녁 때 부르실 때는 관저에서 주무시는 데서 부르시거든요 관저에 가면 그 시간에 이제 불도 다 꺼져 있어요 느낌이 안 좋죠 그 시간에 부르시면 가서 이제 먼저 앉아 가서 회의실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깜깜한데 저쪽에서 노랫소리가 노래 혼자 흥겹게 잘 부르세요 아 돌아다니실 때 근데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 소리가 정말 그 별로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아 딱 들어오셔서 안되겠다 다시 쓰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쓸 수가 없어요 국회 연설 시간이 연설이 50분짜리 연설이에요 그걸 10시 반에 구수를 받아서 제가 5시에는 인쇄소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 연설문은 근데 그거를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거를 제가 하여튼 받아서 내려와서 쓰는데 2시 반 되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어디까지 됐노 아이고 아이고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생했다 이제 자라 그러면서 쓴 데 거기까지 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안 주무신 것 같아요 네 이놈이 틀림없이 못 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고 치겠다 놔두면 그래서 전화를 하시고 받아서 몇 시까지 하면 되노 그래서 5시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5시 정각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냥 매일 보냈다 그러시면서 어 나도 이제 연설해야 되니까 한숨 눈 좀 붙여야지 자네가 이제 마무리 하라고 그래서 네 그 마무리를 하라는 소리에 또 놀란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끝까지 안 쓰셨으면 어떡하나 이건 진짜 이제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이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첨부 문서를 딱 클릭해서 밑에를 막 해서 밑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딱 아 아 그래서 내가 아 진짜 감동했어요 네 그 짧은 시간에 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력도 있죠 배려도 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건 힘들어도 그런 걸 한 번씩 보면 네 힘들어도 모실 수가 있었죠 아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청와대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계속 골방 말씀하시는데 가족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골방에 골방에 무슨 계속 떨어져 지내신 건가요? 궁금하셨나 봐요 네 어떤 가지죠 우리 식구 네네 아 연설비서가 하신 식구 말고 네 네 네 사모님이나 어 그러니까 그 생활에 대해서 반응이요? 네 화가 나죠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네 네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나요? 집에 아 그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들어온 날은 술에 취해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 술에 취해있으면 청와대가 말랑해서 술을 마시는 이렇게 생각나요? 아 그런 생각도 하겠죠 아 그러니까 말은 뭐 제 건강을 얘기하지만 네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애도 전혀 애 네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제가 계속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몇 년 동안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대학을 못 갔어요 네 네 군대는 갔다 와갖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저한테도 이유가 있다고 와이프는 생각을 좀 하죠 네 근데 뭐 제 책을 보고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출판사 편집장이거든요 출판사 편집장이거든요 책을 교정을 이교를 봤어요 아 이 책을요? 책을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처음 제 생활을 아는 거예요 아 아 이 허당이 아니었구나 진짜 고생도 했고 이렇게 막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도 직접 듣고 네 근데 정말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 그때부터 약간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떨어져서 나름의 고충이 있으셨는데 계속 한결같이 이렇게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어필을 하셨어요 아까 잠깐 뭐 이럴 땐 나도 마음 상하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진짜 욕 이건 아니다 욕하고 싶을 때 우리들의 상사 욕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많죠 아 많죠 저는 대통령님을 다른 일로 이렇게 뵙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글로만 뵙고요 그렇죠 네 무슨 대통령이 저한테 무슨 안에 있는 내밀한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제 만났죠 근데 대통령님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그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계속 발전하시는 분이에요 한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아 생각이 이 말 했는데 조금 뒤면 다른 말 하시죠 그러니까 두 아니 그 다른 말이라고 하니까 중요해요 네 발전이 심화됐네요 네 생각이 계속 발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연설문이라는 게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쉽고 하여튼 명료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주제도 바뀌시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제 해서 정말 한 이틀 밤새서 작성했는데 네 바로 그게 또 바뀌어서 다시 네 새 판을 다시 써야 되는 그 경우에 우리 연설 행정관들하고는 이렇게 술 먹으면서 욕도 하고 네 뒷담화도 치시는군요 아 아 아 목숨 걸고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뒷담화는 아 좀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네 가져갔으면 페이스북에서 네 실례합니다만 이것도 하여튼 와이프한테 혼나고 네 직접 저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명은 지금 반성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아니 술 취했어요 찍을 줄 아는 거 찍은 거는 어느 분이 찍으신가요? 우리 아들이 찍었어요 아들이 우리 와이프는 당연히 저 시간에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방에 들어가 있는 거고 와이프 아들이 아들이 어떤 심정으로 찍은 겁니까? 저게 좀 측연해서 측연해서 찍은 건 아니고요 네 재밌는 아빠도 저렇게 네 아니 저는 이 글을 왜 올렸냐면 그 청년제 시절을 좀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사는 게 와이림드는 이렇게 적혀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연설문 쓰신 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과 이런 걸로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뜻밖이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한번 다른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연설문 보통 한 개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절차가 어떻게 그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돼요 네 내가 자료를 막 자꾸 고민하고 이럴 건 없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는 그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잘 찾아서 글을 요약 정리하는 게 글쓰기다 아 결국은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글쓰기의 능력이다 근데 그 자료는 그 글 온라인에도 있고 자기 머릿속에도 있는 것도 자료예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해놓은 것도 다 자료죠 글을 쓰려고 그럴 때 머릿속에 있는 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한 거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요약 정리하는 누가 잘 요약 정리하느냐 이런데 그 연설문도 결국은 이쪽 저쪽에서 올라오는 자료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가장 중요한 자료는 대통령이 평소 해놓으신 말씀이죠 네 그리고 저한테 지시한 말씀이고 근데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해서 그거를 잘 정리하는 싸움인데 그것도 사실은 잘하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어도 계속 밀려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타협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좋은 글을 쓰겠다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자료를 한도 끝도 없이 찾아요 그러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타협을 하는 게 글쓰기 기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첫 줄부터 잘 쓰려고 막 하니까 결국은 글을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잘 타협하는 게 글을 잘 쓰는 길이다 그래서 연설물 쓸 때마다 항상 아쉽죠 아쉽지만 그 시간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질은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글을 쓰는데 그 뭐 얼마 걸리고 그런 거는 항상 일정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네 급하면 어떤 거는 뭐 10분 내에도 써야 되니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테러가 났다든가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께서 바로 국민과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보통 성명서 뭐 이런 거라고 그런 거 담아문 이런 거 발표할 때는 그야말로 뭐 네 그렇죠 시간 시간이 맞춘 시간 상황이네요 시간 상황이네요 대드라인 시간 안에 얼마나 유약 정리를 잘해서 담아서 쓸 건가 그 글쓰기 하셔서 글을 좀 이 책 내용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은데 약간 촌철살인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목숨 걸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글쓰는데 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못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글쓰기 얘기 좀 제 경우가 저는 목숨곡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경우도 항상 단 한 번도 자신이 쓴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대통령 연설문도 아무리 간단한 연설문도 항상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이번에 쓸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썼으니까 쓰겠지. 그런데 그런 저는 이제 목숨 걸고 쓰는 것은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그런 자세로 쓰면 누구든지 못 쓰는 글 없거든요. 다 쓸 수 있거든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함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박함. 정경전에 계시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셨잖아요. 정경연은 아니고요. 대우에 쓰면서 정경연 회장의 연설을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뭐 청와대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동창회에서 나오라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너 덕주만 진짜 뭐 이렇게 그거 그게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건데요. 그때 좀 나갔어야 되는데 오라 그런 사람 많았을 건 정말 청와대 생활은 짧고 그 이유는 굉장히 긴데 거기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연설문 쓰는 거를 진짜 솔직해지네요.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퀄리티를 좀 양보를 하고 대충 쓰고 대충은 아니고 최선을 다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사람도 만나고 그때는 이렇게 밥만 같이 먹어줘도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렇죠. 내가 밥과 밥 안 내도 그때는 뭐 줄을 섰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 것들이 두고두고 제가 지금 욕먹고 있을 텐데요. 좀 후회하는 대목이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노래. 그러니까 거기에 메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메모에 그때는 거기 그걸 열심히 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멀리 보고 저는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이렇게 연설문에 이렇게 말해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원합니다. 그 긴장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뭐 저장님은 댁이 과천이었고 청와대까지 그 화장실을 또 다 쭉 하신다면서요. 요즘에는 그 주유소가 화장실을 많이 개방을 해서 세상이 좋아졌는데요. 그 주유소가 화장실 개방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열쇠를 채워놨어요. 건물마다 그런데 제가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어서 저는 언제 신호가 오고 실제로 싼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그 시간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아니 그게 생기적인 거였으면 원래 몸의 그거였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가시고 나서 또 생긴 어떤 그 청와대 가서요. 생긴 그 과민성 그러니까 이 신경성이에요. 굉장히 묻어내 보이시는데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출근하다가 버스 출근하다가 차가 막히면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청와대에 지가 갈까 봐 이런 겁니까? 그런 거겠죠.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구술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님 앞이라고 해도 그런데 한 번 3.1절 연설문을 구술을 막 해주시는데 아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 적을 힘도 없어요. 막 식은땀이 막 나오고 막 식은땀이 나지. 그래서 대통령님 그랬죠. 막 얘기를 하시다가 나를 쳐다보시더니 와 그러면서 쳐다보시는데 내 눈빛을 딱 보시더니 빨리 갔다 온나.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말 대통령님 조금이라도 더 조금 기다리게 하려고 그 마음에 정말 문을 팍 차고 나갔죠. 그런데 밖에 경호원이 항상 두 명이 서 있거든요. 진짜 경호원이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무슨 변고가 아니 그런 얘기가 갑자기 변고가 없이는 큰일 날 뻔하시는데 장마다 거기 또 뭐야.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왔더니 대통령님께서 어디까지 얘기했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같으면요 잘렸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너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짜증이 얼마나 나요.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전혀 안 계시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빨리 얘기를 하고 거기를 가셔야 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도 전혀 그분이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내일 중요한 연설이 있어도 전날 이렇게 만나서 연설문 회의를 하면 그 연설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유가 있기도 하시지만 이미 다 준비가 머릿속으로 돼 있으신 거겠죠.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다음날 연설 조마조마하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막 열심히 외우고 막 이런 모습 보이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모신 두 분 대통령 다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그걸로 만났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준비 시험 기간에 그 범위 공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거 소서책이 있고 그렇죠. 진짜 멋지면 그때 이제 막 대미안 같은 거 있고 좁은 문 입고 있고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전교에 한 두 명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진짜 좋은 대학도 가고 출세하는데 한 명은 완전 인생이 망가시고 맞아요. 공부 그냥 선생님 잘 말씀 듣고 따라가면 어느 정도 중간은 가는데 그런데 두 대통령님이 그런 전교에 두 명이 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좋은 대학교 못 가신다고 그런지 가장 형평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공교께도 두 대통령님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봤을 때 학력이 되게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낮으시죠. 학력으로만 본다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울대 그래도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신 분이 물 좀 드셔도 됩니다. 외교학과 나오신 분이 그 한복판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내 의견을 쓰고 싶고 외교학과 나오셨으면 이렇게 정세도 이렇게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런 게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런 분 그런 어떤 저는 항상 느낌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농면 대통령도 역사에 거인 거인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그렇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위인을 만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아버지 세대 때부터 그렇죠. 정말 이름만 친문에도 잘 안 났잖아요. 빨갱이고 무서운 분이어서 신문에도 안 나고 이렇게 행간으로 그분을 읽고 이제 그러던 때 제가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분을 그런 분을 이렇게 보고 내가 그런 분의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무슨 그 앞에서 무슨 학교가 학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한테 정말 철저히 배운다. 혼나는 게 다 배우는 거죠. 더 많이 혼날수록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럼 다른 대통령님이었으면 가셨을 겁니까? 부르면 거기요? 연설 다른 거 그 뒤에 제안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 뒤로는 안 갔으니까 안 가셨군요. 그러면 믿습니다. 다른 얘기 잠깐 넘어가요. 글쓰기 얘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대통령이 연설문을 쓰기하고 일반인들이 글쓰기는 당연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설문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에 있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연설문이 글쓰기에 어떤 좋은 힌트를 주는 게 글은요. 글을 읽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글에 쓰는 사람이 아니고 독자 그렇죠. 독자를 독자를 만족시키는 글이 좋은 글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쓰기의 어떤 기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글쓰기 책으로도 나와 있고 결론은 독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연설문이 가장 그런 쪽에 가깝죠. 예를 들면 청중을 상대로 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글이기 때문에 가장 반응에 민감한 글이죠. 그래서 연설문이 그런 면에서 글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독자나 청중을 의식하는 글이 좋은 글이다. 만족시키는 글이다. 그런 면에 연설문이 의미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이 독자예요. 유일한 한 명의 독자예요. 제 글에.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고 그거를 대통령이 만족하게 써드리는 게 좋은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모든 글쓰기가 이루어지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독자를 생각한 글쓰기. 그러니까 글을 글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글을 쓰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는 초안일 뿐이에요. 그건 난 전체 글쓰기에서 한 10% 그거는 쏟아내는 것은 글 짓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다음에는 정말 독자의 시각에서 그걸 자기 글을 완전히 객관화해서 고쳐 쓰는 과정 그게 한 전체 글쓰기의 90%면 좋은 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쳐 쓰는 과정 태고라고 하면 계속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서 글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방금 글쓰기 글짓기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글쓰기하고 글짓기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이런 얘기했죠. 글이 쓴 것처럼 보이면 글을 다시 써야 된다. 그냥 이걸 토로해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음새가 없이 그냥 천이 무봉하다고 그런데 나는 일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처음 생각은 일필 유지해야죠. 그렇지만 그대로 만약에 글을 내놓으면 그 쓰레기죠. 그거를 고쳐 쓰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뭔가를 글짓기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심 많이 할 걸 보이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들어가면 그건 정말 글짓기고 좋은 길이 안 되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리고 그럼 나중에 독자의 시각으로 보는 건 그건 욕심 아니에요. 독자를 배려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정말 글자를 쓰는 걸 정말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줘서 독자를 감동시켜 버려야 되겠다. 독자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 그거는 글짓기가 되고 그게 이제 좋은 글이 안 나오는 거죠. 페이스북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페이스북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SNS 같은 데도 통용되는 말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막 쥐어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 거예요. 저렇게 사진 올리면서 하듯이 생각나는 걸 쓰고 대신에 바로 올리면 안 되죠. 숙성시켜서 그렇죠. 숙성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걸 생각해요. 저는 독자를 정말 만족시키려면 독자한테 내 글의 승부처는 뭔가 예를 들어서 재미인가 충실한 정보인가 페이스북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지만 각자의 자기만의 카드가 있어야지 승부처가 있어야지. 자기 카드를 뭘로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죠. 저는 철저하게 재미로 했죠. 재미를 위해서는 그냥 나도 던진다. 내 몸을 그러면 그런 코드에 맞춰서 과연 재미로 잡았으면 과연 독자가 재미있어 할까 이걸 보고 재미있어 하지 않을 글은 올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재미로 글을 올리셨는데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몇 개 안 달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본인의 이야기 하시지 말아야죠. 저는 제가 또 자작극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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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사람 좋아요를 막 누르죠. 아 눌러달라고 내 존재를 여기 글 올렸다는 거를 그러면 또 그쪽에 반대로 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어쨌든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는 소통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좋아요가 100개 밑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흐뭇하십니까? 역시 척증했어 이러면서 그 뭐 기록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IP 추적 들어갑니다. 연설문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그냥 의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별로 안 들으시잖아요. 그냥 제대로 보는 분도 별로 안 보실 것 같은데 의외로 공이 많이 들고 시간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지금 그런 연설문 같은 걸 보고 그걸로 우리가 정보 수요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건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국무총리실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청와대 옛날 기록관 거기 가보면 과거 대통령 연설들이 다 있어요. 뭘 보시면 되냐면 전개의 어떤 방식 전개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을 자기가 환경에 관해서 뭘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연설에는 전체가 망라되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환경에 관한 글이 있고 또 여성에 관한 글을 쓰면 여성에 관한 게 있고 무슨 평화 없는 게 없죠. 그러면 거기에 검색어를 키워드 검색을 하면 그거 관련된 글이 떠요. 그러면 여성에 관해서 연설문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논지 전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논지 전개 그것만 갖다가 틀을 갖다 놓고 내용은 검색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그 대목에 그걸 바꿔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이 듣는 사람은 없어도 대통령 연설문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충 하지를 않아요. 공을 들여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특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글들이기 때문에 또 두 분이 이런 말과 글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한 분들이에요. 그 전에도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다 받아쓰기 하는 시대였고 그다음에 뭐 그냥 누구를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에 그 전에는.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말 말과 글로서 뭔가를 이뤄야 되는 유일한 무기인 시절을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걸로 설득하고 사실 그걸로 정권도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의 내공이 거기에 배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글을 썼는지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노사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역대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봐도요.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김대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두 분이 정말 필력도 좋으시고 연설이 몇 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 인구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대통령도 정치인이시고 보통 정치인이 말을 하는 건 연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행동도 그럴까? 약간 표리부동한 면이 많지 않나?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 점이 많거든요. 이런 관점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제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분과 직접 제가 이렇게 만나서 작업을 하고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정말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송광호 나온 영화? 변호인. 네. 변호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울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감동을 안 했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꾸 진짜 감동적이지 않냐. 그런데 정말 실물이 더 감동적이에요. 송광호가 연기를 그분이 잘하시는 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실제가 더 감동적인데 그 감동을 안 표현을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언행 일치 차원이 아니고 정말 감동적인 수준이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말의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런 분이니까 어떠세요? 지금 나오셨는데 그리우십니까? 그 시절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건데 연설을 만약에 두 대통령 중에 누구 어떤 분이 다시 대통령이 되셔서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실 거예요? 너무 인지한 지금까지 계속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건 감동하고 또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어떤 뭐 아니 근데 한 번 했으면 지금 뿌악이 힘들어요 아니 하시면서 저녁에 좀 술도 좀 드시고 친구분들도 좀 만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그러기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연설문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죠. 그래서 이제 낮술을 한 번씩 하는데 낮술이요? 아니 친구들이 이렇게 청와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해서 고향 친구 도저히 안 만나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점심때 낮술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대통령이 한 번 마주치고 아니 술을 마셨는데 대통령이 찾으시는 거예요. 3시쯤에 갔는데 술 취한 상태로요? 술 취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저기는 취하지는 않죠. 근데 술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제 구속실에서 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몇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알게마이나자이풍 그 기고문 준비하는 걸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셨다고 그걸 구술해주시고 부르셨는데 술 냄새를 맡으시나 봐요. 몇 말씀 하시다가 아 나 오늘 피곤해가지고 못 하시겠다고 다음에 하자고 너무 괜찮다. 아 그래서 정말 다른 대통령이 만약에 너 술 먹었냐고 그거는 그러면 정말 심각해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대통령이 모든 말씀은 다 기록으로 남고 그거를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요.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대통령이 화나서 한 말씀 하신 것도 그 민정에서 조선화하고 다 해요. 아 조선시대 옆에 그 적었던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건가요? 실로? 실로처럼? 대통령 그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기록을 해야 내가 스스로 자중하고 경계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뭐든 내가 하는 말은 다 기록해라. 누가 기록합니까 그거? 속기사 따바라 따라라 구석실에 있어요. 구석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녹취를 하고 녹취를 하는데 다 쓰질 않죠. 하지만 그 상황을 알아야 나중에 그 녹취문을 녹취를 하면 그 녹취를 푸는 청와대 안에 직원이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녹취문이 있다. 막 쏟아져 나오니까 하루에 식사하시고 이럴 때도 말씀하신 게 다 녹취가 되거든요. 공식 행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 이게 다 녹취인데 그 녹취에 대통령님 말씀만 푸는 게 아니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은 사람 얘기한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난민이가 누군가는 이건 누가 한 얘기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한 명이 반드시 배석을 하죠.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네 술 마셨군 하면 누구한테 한 소린지를 강원법 술 마시는 이렇게 기록되는 거네요. 회의를 할 때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실 때 대통령이 이름을 거명하면 호명하면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누군가는 적어야 되니까 한 명은 반드시 그런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는데 그 전에는 독대나 이런 게 다방사였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죠. 아 그렇구나.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죠.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몇 가지 책에 나온 글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좀 재밌어서 읽어버려 들었고 나는 책에 묻혀자고 책 속에서 밥을 먹었다. 그때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야한 것은 거의 읽었다. 막 이러게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글이 좋은 글이다. 군살은 사람에게만 좋지 않은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공개상 이렇게 건너뛰고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저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을 한번 그래서 읽었는데요. 보통 글 쓰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까 하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쓸까 보다는 무엇을 쓸까 이쪽으로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만 저한테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항상 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서 그런 글이라는 것은 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면 대개 뭘 사냐면 수사법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게 쓰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글은 글에 글을 왜 써요. 글을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첫째가 자기 생각이죠. 글의 내용이죠. 글의 메시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충 사람들이 그건 고민을 않고 나도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써요. 그런 질문이 무엇을 뭘 쓸 건데요. 그러면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먼저 하고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 어록이 머릿속에 많을수록 좋은 글을 쓸 수 있죠. 내 생각이 담겨야 되겠네요. 어록이라 말씀하시는 그렇죠. 내가 이제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모시러 들어갔을 때 첫날 연설문 두 개를 쓰라고 고동원 비서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궁여지 책으로 생각해놓은 게 김대중 대통령 책을 시중에 있는 걸 모아다가 많지도 않았어요. 한 8권 정도 됐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만들었어요. 그 전만 해도 인터넷에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렇죠. 인터넷에 90년대 이전에 자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이라고 해봤자 몇 개 중요한 말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800몇 개 어록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한 열흘 동안 책을 막 속독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나오면 교육 하나 키워드 생성해서 교육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그걸 쭉 해서 800몇 개를 두꺼운 책 두 권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쓰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주제가 뭐가 딱 정해지면 딱 F2 치면 그 한글 F2 딱 치면 거기에 키워드로 딱 가요. 그러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심지어 9.11 테러가 터졌는데도 테러에 대해서도 해놓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 머릿속에 만약에 어록이 한 100개 정도만 있으면 못 쓸 글이 없겠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머리 안에 그런 어록이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 질문에 있는지 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답이. 자기 견해가 있어요. 입장이 있어요. 뭐에 대해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해요. 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 쓰라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대통령이 보니까 딱 다섯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독서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관찰하고 메모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자기 생각을 만드는 그 방법이다. 그게 유일한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어록으로 내장돼 있으면 글을 잘 쓸 수 있다. 무엇을 쓸 것인가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요. 정말 중요하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의 시각에서 정말 쉽고 명료하고 군더더기 없고 이런 것들은 글쓰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고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물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뭐 정말 이거 딱 하나 독서가 제일 중요하죠. 독서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삶 뭐죠? 그거 하라고 그러고 다상양목을 한다는 정말 맞다고 봐요. 그런데 독서가 독서를 남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남의 생각을 알고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독서하면 그건 독서하지 마라. 남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만드는 게 독서다. 독서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뭔가 촉진시키고 촉발시키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남의 책이에요. 책을 보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하지 않은 것은 메모 나중에 아무 소용 없어요. 글 쓰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생각이 나면 메모하는데 그래서 그분 두 분 다 독서하고 메모하고 글을 아마 글쓰기에서 가장 어느 정도의 메모강이셨습니까? 메모를 김대중 대통령은요. 매일 그걸 썼어요. 국정노트라고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썼는데 그 안에는 나중에 자서전 두 권짜리 쓰실 때 국정노트로만으로도 다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지처럼 다 써있고 자기 그 당시에 본인의 생각 이런 거까지 다 써놨어요. 국무회 이런 거 하실 때도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셨어요. 직접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노트를 막 구적구적 하세요. 그 안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언제 포구가 얼마하고 몇 미리 오고 거기까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대충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충 얘기하면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노후현 대통령은 매일 아침에 회의 오실 때마다 안주머니에서 메모지 저녁 때 메모한 걸 꺼내셨어요. 많을 때는 열 몇 장 메모지도 있고 적어도 서너 장씩은 독서를 매일 하시니까 독서하다 생각난 거 TV 보다가 생각난 거 저녁 먹는 자리가 토론 자리예요. 학습하는 자리고 그럴 때 항상 메모지가 밥 먹을 때 옆에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난 거를 아침에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그거 놓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자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하시면 그 뒤로 메모 습관이 있는데 집에서 일요일 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핸드폰은 손에 들고 다니니까 노이루제 같이 청와대 직원은 불시에 대통령이 전화를 하실 때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도 잘 못 가요. 안 터질까? 안 터져서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는데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요. 갑자기 새벽에도 전화하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하면 찍혀요. 문제가 돼요. 안 받으면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주 그냥 노이루제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화장실 갈 때도 들고는 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번은 구수를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전화로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기어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걸 막고 와이프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죠. 지금 핸드폰에서 노음 기능 딱 누르면 되는데 지금 못 해요. 그리고 그런 불경한 거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요? 불경한 거죠. 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하시는 경우 그래서 차에도 이렇게 놔뒀고 술 먹을 때 전화하셔서 메모를 했는데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믿어버리죠. 식당에 있는 두꺼운 메모지 있죠. 조그만 거 제가 메모지를 안 갖고 다니고 거기다 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모는 요즘에는 제가 이거 휴대폰에 직접 메모하는 습관은 생각나면 메모해요. 지하철 타고 가던 그런데 독서는 독서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독서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책이 있는 데서 우연히 그렇게 살게 됐어요. 아까 책 있는 곳에 살았다는 것도 우리 이모부 집에서 제가 살 때 문인이셨는데 성함은 어떻게 됐어요? 허자, 소자, 라자 허소라 씨라고 전북 문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얹혀서 살았죠. 이모 집에 그런데 서재에 살았죠. 그때 정말 책이 수천 권이었어요. 2층 양옥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학교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중단편이 야하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책 이 글귀죠. 이 글귀 이것저것 심심해가지고 한 번씩 보니까 옛날 중단편들 되게 야해요. 그래서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많이 더미도 배우고 감자 같은 거. 그렇죠. 다 해요. 그래서 책 읽는 재미를 붙이신 거군요. 아니 그대로 두면 책은 안 읽었는데 야한 책을 내가 선별할 수는 있죠. 그때 박범신 뭐 이런 풀립처럼 높다. 풀립처럼 높다. 그런 거 영화된 것들 있죠. 제가 이모부 집에 살 때 그때 소설 그때 다 나왔어요. 그때 대중 소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제가 그 책꼬지에 그런 책들은 다 봤죠. 제목만 봐도 제가 딱 알죠. 읽어야 될지 읽어야 될지 그러면 목차하고만 딱 보면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딱 알죠. 아니 오늘 뵌 표정 중에 제일 밝은 시절 아니 그래서 그때 터득한 기술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요. 한 달 보름 동안 그냥 머릿속에 있는 에피소드만 쫙 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전 잊힌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잊혀져 읽는 거예요. 그냥 뼈에 사무치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쫙 쏟아놓고 나니까 이게 보니까 책이 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내 얘기예요. 글쓰기 책이 뭔가 교운도 있고 뭔가 얻어갈 게 있어야 돼. 재밌기만 하고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갔어요. 그래서 글쓰기 책이 우리나라에 한 70, 80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한 번에 다섯 권밖에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권을 보고 제가 목차만 딱 봤어요. 옛날에 터득한 그 방식으로 목차를 보니까 어느 대목에 인용할 거리 이런 게 있는지를 목차 딱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딱 보면 있으면 내 책에 내가 써놓은 그거에다가 하나씩 박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초고는 다 쓰레기다. 이런 말 딱 박아주면 뭔가 좀 있어 보이면서 이게 글쓰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막 박았죠. 다섯 권 보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국서에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그때 한 일주일 동안 80권을 80권을 막 보면서 그거 보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목차만 보면 대충 있을 책인지 없을 책인지가 나와요. 패스할 건지 볼 건지 아니 근데 도서관에 자주 가시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일정 조율을 수없이 하면서 매일 가요 매일. 매일 가세요? 통화했을 때도 도서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도서관 전화가 좀 힘들어요. 도서관에 나와서 받아야 되니까 매일 집 앞에 과천도서관에 가요. 아니 이분은 정체가 야한 책 읽었다고 하시다가 공부 안 하셨다고 하시다가 도서관에 또 매일 가신다고 하셨다가 아니 그냥 책을 그냥 보는 건 재밌어요. 읽지는 않고 보기만 하세요? 제목만 봐요. 책 등을 보고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책 등에 제목이 좋으면 빼가지고 목차 이렇게 보고 다시 놓고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저자님은 정말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밤새도록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예요. 머릿속에 내장을 많이 할 필요가 글쓰기는 제일 어려운 게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가면 다 있냐면 예스24에 가보면요. 거기에 자기가 쓰려는 분야 있죠? 그 분야에 검색을 넣으시면 책 제목이 쭉 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책 제목이 정말 신경 써서 거기는 많은 게 함축돼 있거든요. 상상력을 막 발동시켜요. 그걸 보면 아 뭐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는 게 잡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정 안 나오면 그 책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목차까지 다 나와요. 100% 공개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목차 엄청 신경 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목차를 쫙 보면 그 목차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쓸 거리예요. 글을 쓰거나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예스24를 가서 목차를 한번 쭉 보세요. 관련된 책에 그러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여기 저자님 일반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다 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조건 저는 책을 썼으면 해요. 쓰기 쉽거든요. 아니 한글 쓰무시고 어떻게 그런 지금 두 번째 쓰셨어요. 두 번째 책 저자님한테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워요. 그렇게 해서 혹시 만약에 쓰레기 같은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한 권씩 써져요. 왜 쉽냐면 봐봐요.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는 예스24 가서 찾아보시고 글 쓸 것인가 찾으면 거기 채워둬야 되잖아요. 채워둘 건요. 네이버에 상세검색에 가보면 그게 다 있어요. 상세검색에 가서 칼럼을 찾으세요. 칼럼 칼럼에 그 주제어를 넣으시고 글의 종류는 칼럼을 클릭하세요. 기사나 이런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칼럼을 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약간 변형만 시키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명색이 대통령의 글쓰기 이 책을 내셨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건요. 글은 자기 생각이고 생각은 자기 삶이잖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자님도 그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잖아요. 책을 저자가 돼야 되는데 글을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왜 글을 써야 되는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지금 막 얘기를 하시지만 아직 감동도 미치지를 못한 책을 써보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글을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은 책을 목표로 쓰면요. 글쓰기 확실히 늘고요. 두 번째로 저도 이걸 써보니까 아 내가 내 인생에 빈 곳이 어딘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쓰려면 목차를 대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대충 나와요. 빈 곳이 나오니까. 또 자기가 전문 분야 자기 분야의 책을 쓰고 싶으신 분은 쓸 거리가 과연 내가 이 분야의 책을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쓸 건지 그것도 역시 목차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쓸 말이 정말 없으면 그거는 지금부터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더 공부하시고 그 분야의 연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뭐 대충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거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쓰려고 마음먹는 순간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0일 끝내라는 말씀이신가 너무 책이 없는 내용도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뒷이야기 깨는 이야기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책 제목 중에 이제 소제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글을 써라.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왕관을 쓰려는 자 지금 어디서 표절한 거고요. 드라마 제목인가? 그렇고 제 거에 대부분은 표절해요. 근데 저 뜻은 정말 리더가 되려면요. 글을 안 쓰고 리더가 될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다. 리더가 복잡한 게 아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글을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 못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한심하다. 보좌관이 글 다 써준 거 가서 읽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쓰는 거하고 자기가 못 써서 못 쓰는 건 달라요. 바빠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만 그러면 글을 볼 줄 알아도 알아야죠. 밑에서 바빠서 누가 써오면 고칠 줄 알아도 알아야죠. 그런 사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왕관을 쓰려고 그러면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러면 리더는 글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글만 쓰면 되는 겁니까? 리더의 글이란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더 글 안에 아까도 언행일치 뭐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가장 좋은 글은 정말 진정성 있는 글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이 담긴 글이다. 자기 안에 생각을 그대로 담아낸 글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좋은 글을 쓰려면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글 쓰려면 어떻게 잘 살아야. 뭐 이대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 잘 살아야 좋은 글을 쓰죠. 그 간디 묘비명에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궁금하면 내 삶을 들여다봐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사람 뽑을 때 이력서 안 봤어요. 이력서가 좀 그랬습니까? 쥐 잘 먹고 잘 살았는 기록을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서 호의호식하고 그동안 잘 살아온 기록을 내가 왜 보냐. 글을 가져와라. 그 사람이 쓴 글을. 아 그래요? 유신 때 80년대에 어디 기고한 글 책 쓴 글 논문 그걸 가져와라. 난 그걸 보고 싶다. 그게 그 사람이다. 이력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행정고시 언제 돼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어떻게 보면 주사님 어떤 걸 보여드리고 아 그래주 제가 그게 안 돼서 한 번은 비서관 밥을 먹는데 대통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그때 여섯 일 분명 됐는데 무슨 감빵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여기 다 감빵들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안 갔다 온 거예요. 다 갔다 왔고. 아니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저는 안 갔다 왔는데 그랬죠.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아니 감빵도 안 갔다 오니까 그 당시에 뭘 했다는 거냐는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너는 사회를 외면하고 살았냐 이런 눈빛이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냐. 근데 그때 윤태영 대변인께서 옆에 있다가 아 우리 강 비서관은 고등학교 때 데모에서 잘렸다고 제가 80년에 고3이었어요. 오 네. 근데 잘리지는 않았고 하여튼 정학 맞고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 그럼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행동하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보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죠. 참여정부 비서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정말 그때 그거 하기 잘했구나. 제가 1년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4학년을 다녔는데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정말 이 대목에서 내가 뭐라고 내 대응게 아무것도 해야 돼. 이 책도 안 나왔겠군요. 그렇죠. 바로 잘렸겠네요. 참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시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 원래 1시간 토크하고 30분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30분까지를 다 지금 토크로 채웠고요. 오래 끌어서 너무 죄송하고 잠깐 시간 좀 오버되더라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 있으신 분은 손도우 여기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궁금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님 글을 한 5년간 쓰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 나중에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 글을 썼을 때 내가 쓴 글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냥 내 생각하고 같다. 혹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제대로 쓰긴 썼구나 그런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는가 그거 하나 하고 글을 쓰시는 데 보면 청와대 대변인도 있을 거고 국무총리실도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산떡 안 맞는 글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느 부분이 최종 책임을 주고 마무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때는 완전히 창구가 단일화됐어요. 연설 비서관이 최종 책임을 지고 다른 쪽에서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이걸 참고해서 해보시죠. 올라갈 수 있죠.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최종 연설문은 반드시 연설 비서관이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그걸 낭독본 형태로 해서 대통령님 들이면 대통령이 가서 읽는 다른 쪽에서 간 걸 대통령이 들고 가서 읽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게 이제 MB 정부 때랑 다 깨졌죠. 이쪽 저쪽에서 올리는 걸 대통령 자체가 네가 한번 써봐 네가 한번 써봐 이러니까 그게 이제 깨진 걸로 좀 아는데 저희 또 이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연설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연설 비서관이 연설문을 쓰지 않고 공보수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그 전에는 공보수석이 쓴 걸 연설 대통령이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설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뒤에서 대통령들이 다 고쳐주셨고 하니까 그야말로 초안을 쓰는 정도인데 그 전에는 완성본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그대로 대통령 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공보수석이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언론관계 일을 안 했어요. 그 당시 대통령 연설만 썼어요. 공보수석이 언론 일은 정무수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무수석이 핸들링을 했거든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언론을 다뤘거든요. 공보수석이 그 연설문만 썼는데 그 밑에서 연설비서관은 그야말로 심부름하는 그러니까 연설문 자체의 완성도는 노태우 대통령 연설이 제일 좋아요. 그야말로 글쟁이가 그게 뭐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이 그거 다 떠나서 글 자체의 완성도는 정말 대통령이 손을 자꾸 대시면 그게 좀 글이 아무래도 글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연설이 그때는 정말 글쟁이들이 이렇게 다 썼고 첫 번째 질문에 저는 대통령이 완전히 빙이 돼서 아바타로 쓰다 보면 제가 친구들 만나서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정말 대통령같이 얘기를 해요. 머리 생각도 그렇고 말투도 그래요? 말의 전개 방식도 대통령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대통령님 생각은 5년차에도 계속 바뀌셨고 그래서 그래도 갈수록 5년차로 갈수록 그나마 대통령을 맞춰드릴 수 있었죠. 처음은 정말 가관이었죠. 1년차 때문에 대통령님도 정말 계속 한숨을 쉬어야 되요. 정말 그걸 도저히 맞추지 못 나는 그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님 스타일에 완전히 빠져있어가지고 계속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문을 써서 올린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연설문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많이 쓰셨잖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인상 깊은 거 그거 저는 모르겠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직접 쓰신 독도에 관한 연설문이 있거든요. 한일 관계에 관한 국민께 드리는 걸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역사 왜곡하고 보이지미가 막 이럴 때 경문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진짜 글 잘 쓰시는구나. 그러나 그때 그걸 보고 진짜 글 잘 쓰시는구나. 가장 좀 이렇게 비참하고 혹은 가장 슬펐을 때 그때 그때는 언제가 썼을까요. 아 매번 좌절이죠. 그런데 정말 글은 잘 쓰려면 좌절에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매번 좌절을 했죠. 지금은 막 내 글 내 맘대로 쓰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 계속 바꾸를 맞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단 한 번도 올린 글을 안 고치고 그냥 주신 적은 없고 시커멓게 고쳐서 내려오니까 제일 슬펐던 글이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남기신 거예요. 봐도 정말 대통령 글이구나. 그걸 딱 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질문. 그러면 온라인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고호성님이 해주셨는데 대통령은 혼낼 때 어떤 식으로 혼내는지 궁금하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김대중 대통령이면 안 혼내세요. 예? 안 혼내세요? 진짜 칭찬을 주로 하시는 분이고 아니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 혼났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대단히 가까운 분이거나 아주 정말 대형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런 걸 싫어하세요. 자기 관리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고 올라갈 때는 난리를 치고 올라가요. 양치질 뿐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고 만약에 담배 아직도 안 피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한 번 하셔도 그거는 진짜 엄청 혼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칭찬을 많이 하시고 혼내시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약간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직사적이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을 숨기거나 대통령으로서 뭐 그러지 않아요. 지위 고하를 막릉하고 대개 이제 어린 친구일수록 혼내지 않잖아요. 저는 근데 완전히 비서관이면 제일 청와대 안에서 제일 말단인데 혼날 때는 무섭게 혼내세요. 어떤 식으로 막 소리도 지르시고 그러세요? 거의. 이놈아 거의요? 그 혼비백산이라고 아니 근데 대통령님한테 혼나면 정말 며칠간은 진짜 밥 밥이 안 들어가요. 술만 들어갑니까? 네? 술은 잘 들어가죠. 술은 잘 들어가죠. 네. 저는 대통령님한테 혼날 때는 막 땅에 꺼지는 느낌이라 땅으로 묻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또 너무 좋아하니까 존경하고 아니 그거죠. 이분의 정말 시간을 뺐던지 하여튼 뭘 뺏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뒷부를 수는 없었어요. 혼난 것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그거 좀 얄미운데? 진짜 말씀하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화가 나는데 혼내지 않는 게 더 문제죠. 그렇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저도 아 이거는 뭐 이런 대목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네. 그렇죠.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시기에 약간 불성실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불성실한 게 아니고 제 역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대통령이 안 혼내셨을 텐데 그렇다고 또 그 앞에서 제가 모자라서 뭐 이런 소리 하면 더 화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혼날 때는 항상 그 생각만 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우는 떠오르겠지. 정말로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혹시 또 있으신가요? 아까는 없으시더니 이렇게 네. 저 처음 오신 분부터 이렇게 마이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성장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 진짜 어려운 질문 아니 저도 또 이제 저도 성장을 아직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냥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프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그런 것들이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이렇게 쑥쑥 크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단계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이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이게 있으면 아 이게 좀 한번 크려고 한번 레벨업 하려고 주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시고 그런 시련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그런 걸 통해서 큰 사람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글이 정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는 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어려움을 그대로 접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거를 성찰하면서 또 성장하고 그러셨다고 이런 답변한 사람이 제일 알밉죠. 다음 질문 해주세요. 하실 때 대통령이 글쓰기 하실 때 본인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완전 빙의해야 된다. 그런 건데 대통령의 스타일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 잘 쓰시는 분이 글 써셔서 글 문장 자체는 좋다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100% 그냥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신경 쓴 게 여기 써야죠. 저 같은 사람도 제 책을 내고 있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혹시나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대통령이나 그런 분 글 쓸 게 힘든 건가요? 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어렵다고 봐야죠. 단순하게 아니 정말 그거 못 버립니다. 자기 문체가 있는 사람 아예 문체가 없는 사람이 낫죠. 문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문체가 생각의 지문 생각의 뭐라고 그러잖아요. 안 지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안 지워져요. 계속 자기 문체로서 계속 혼나다가 결국은 그만두게 되죠. 나중에 그런 일 하시려면 아주 깨끗이 비워두세요. 백지상 그러면 연설 비서관 또는 스피치 라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잘 만나면 되죠. 써주는 대로 읽는 분 만나면 그분은 문체나 생각이 없으면 문제죠. 그 경우에는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게요. 내가 스피치 라이터가 되고 싶어. 그럼 나는 백지면 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운이죠. 운. 백지로 해놨는데 백지로 해놨는데 어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써준 대로 읽겠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퍼지는 거죠. 백지 상태로 안 되죠. 정말 정말 전하님 그럼에도 아는 스피치 라이터가 되고 싶어 이런 청소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귀를 알아들는 훈련을 스피치 라이터가 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는다는 것은 그냥 받아 적는다 수준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행간도 읽을 줄 알고 마음도 읽을 왜 그러냐면 말을요. 다 구수를 안 해줘요.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빈칸을 메우 수줄도 알고 그야말로 정말 마음을 그 사람이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잘 말귀가 알아들는 경우는 어 그거 알지. 그걸로 해줘. 그랬을 때 그걸 알아듣고 아 그거구나.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레미제라블 원고 어땠을 때 물음표였을 때 출판사에서 느낌표로 오는 거죠. 베낀 거예요. 국정 중앙도서관에. 그거는 근데 잘못 베냈어요. 너무 많아. 글쓰기 책을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어때요. 그래서 물음표로 하고 답변이 느낌표로 왔다는 게 있거든요. 레미제라블 쓴 사람이 출판사에다가 물음표만 보내니까 느낌표였는데 그거 너무 인용들을 많이 해요. 근데 자료를 인용할 때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너무 진부한 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참신할수록 좋고 하여튼 뭐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제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음 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책 제목은 또 뭔가요? 다음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를 하니까 특히 이제 두 대통령의 얘기라 이런 데서 잘 불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책은 많이 나갔는데 조용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읽었다고 얘기는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나 기업에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대통령 모신 건 8년이지만 기업에는 한 15년 가까이 회장이나 이런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의 글쓰기를 거의 썼어요.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시죠. 회사 다니면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썼어요. 언제쯤 나오나요? 연내에 나와요. 글은 다 썼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홍보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먼저 안내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농인의 북포럼이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임수환 속기사님 주은영 속기사님이 고생해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 주은영 속기사님이 한동안 안 보셨는데 9월 한 달 동안 수아 입문반 다니셨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초기 진행할 때 약간 컴퓨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수아 통역 해주신 김상아 수아 통역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오늘 청중으로 오셨다가 저희 북포럼 문화 한 분이고요. 여기 농인분들께서 굉장히 활기차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시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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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북포럼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북포럼 저자와의 만남 이렇게 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는 강제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한 5천 분이 넘으신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시면 참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죠. MC 진행을 근데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이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제 제일 그 내공이 얕기 때문에 좀 내공 높으신 분들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박수 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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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 자리니까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 다 이 정도 하세요. 네 평상시에 신청 많이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오늘 과대 광고 네 북포럼 블로그에서도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 여기서 방송 예고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포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라든지 이런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되게 신기한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 협찬 환영합니다. 예 보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책 표지 모델로 해서 케익을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해주실지. 그 다음에 밖에 더치커피 보셨을 거예요. 권성진 그 국제공의 커피 사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를요. 병을요. 종이컵에 가득 따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조금만 따르시고 물에 이렇게 타드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안 웃으시네요. 웃음 웃는 거 네 그리고 다음 주 매주 수요 푸름이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제목이 빼입니다. 빼 감이 오시죠? 어떤 내용인지 빼 고우성 피디님이 이희성 전원님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오셔야 될 분 많으십니다. 제가 오겠는데 네 이렇게 하겠고요. 마지막 멘트에 앞서서 저희 MC분들 소감 한마디씩 듣고 저자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MC분들 소감보다는 너무 잘 들었고요. 살짝 걱정했습니다. 방송 중에 과민성 대장 증상 괜찮으셨어요? 저도 걱정했어요. 다행입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저희들이 기저귀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서 즐거웠고요. 반갑습니다. 네 두 MC분들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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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즐거웠고요.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사진 찍은 거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 네네 앞으로 여러분 페이스북에 소감하고 간단한 소감하고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꼭 올려서 소감하고 같이 그럼 제가 그걸 받아다가 보내드릴게요. 꼭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끝입니까? 네 아 네네 아 네네 제가 항상 마무리를 질 때 인상 깊은 글귀 하나를 낭송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거든요. 제가 굉장히 주옥 같은 글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책상전을 잘 안 하지만 제가 평소에 그리고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더 유쾌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어록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님 연설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자님 글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 대학에서 이런 말을 이제 강연 마무리로 하셨다고 해요. 연설문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스피치라이터 둘째 스피치라이터가 쓴 것을 검토하는 사람 셋째 스피치라이터가 써주는 것을 읽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만이 전문 스피치라이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셋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포럼을 나가실 때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든 좋은 쪽으로 리드해 주시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